안녕하십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3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3일절이면서 TKBN 트로트 가요시를 진행하는 정서윤 MC 가수 인사드립니다 김행순 가수 떠나보낸 아들 아마도 김행순 가수의 본인 작사를 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 아파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김행순 아마도 김행수 아마도 김행수 아마도 김행수 나만 내 아들아 너를 보내고 너의 아픔을 알았지 그렇게 많은 아픔 너만 아무것도 모르고 너만을 원망했지 이 엄마의 속죄를 어떻게 하니 미안해 미안해 아들아 정말 미안해 보고 싶은 내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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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은 내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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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보내고 너의 아픔을 알았지 그렇게 많은 아픔 아들아 아들아 나무라기만 했지 너만을 원망했지 아들아 아들 보고 싶은 내 아들이야